2번 누르니까 되네요 네 그쪽으로 갈게요 저는 이게 촬영보다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해주시면 관리만 해주세요 사람들이 자꾸 구해달라 해가지고 그냥 그 장면을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뭘 신경쓰시지 마시고 한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네 맵이 넓나? 만나기 어렵는가 보네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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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파밍은? 선배님 혹시 1을 눌러왔는데 사람이 안되죠? 잠깐만요 이게 관찰자 모드롬만 해야되네요? 아 예 맞아요 아 이게 관찰자 모드롱하니까 맵이 잘려서 지켜가지고 사람한테만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요? 맵이 뭐가 안된다는데 아직 한자를 얻으신 분이 하나도 없네요 거의 그냥 멤버로 싸우는 것 같아요 네 pbp 페이지에 8명 중심으로 찍어주시고 제가 두번째 페이지에 8명 중심으로 찍을게요 아 지금 막 찍고 있었는데 어 그럼 제가 첫번째 페이지에 첫번째 페이지에 어쨌든 그 1번에 걸면 네네네 저도 두번째 페이지에 사람들은 안찍었는데 겹치로 찍는 것 같아서 한자카드 일단 설명해주셨나요? 유제들한테 네 한자카드 얘기를 했었는데 따로 얘기를 한 번 더 할까봐요 네네네 그래도 원활이 진단된 것 보니 다행이네요 사실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아 제대로 안될까봐 다행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막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별거 같 Nori 제가 비명한 기관은 안전기념이 안전기념이 시험을 사용해 прос saucam 주우라는 사람이 제이오오라는 사람이 한자카드 얻었네요 아 진짜요? 네 다행이다 주우라는 사람이 지금 주우라는 사람이 한자카드 옻었네요 대기구인 모르겠는데 이 분이 누군지 모르겠네. 선배 담당이에요. 혹시 주 좀 따라가실 수 있을까요? 주가 잠시만요. 누가 누구지? 아, 주가 아니고. 아, 네네, 답원. 따라갈게요. 넵. 그 빠진 사람 없이 그냥 위로 꺼내줘도 될까요? 네네, 괜찮습니다. 아, 헉. 아, 렉 걸린다. 만약 수정을 하게 되면은 맵을 하나로만 줄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넓나 봐요. 너무 넓은 것 같아요? 예. 이게 도술성 말고는 다른 맵에는 좀... 사람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. 네. 다른 장치를 하던 거, 아니면 맵을 줄이는 거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맵이 넓긴 넓다. 주 라는 분이 지금 오른쪽에 1등이잖아요, 그쵸? 네, 맞아요. 이분이 한자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1등인 거 같아요. 어른빙이를 다 때려잡네요. 네, 지금 쫓고 있어요. 이제 끝나는 거죠? 네? 아직 안 끝났어요. 15점까지. 네, 맞아요. 선빙. 효과요.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, 얘가? 예, 맞아요, 맞아요. 아, 저는 30점과 1분 지나면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. 이게 1, 2, 3, 4, 5등, 2애들 중심으로 쭉 찍으면 될 것 같아요. 예, 맞아요. 열심히 싸운다. 열심히 싸운다. 이거 그냥 때려잡는데요? 이거 그냥 때려잡는데요? 이거 그냥 때려잡는데요? 제발 와, 여기 진짜 치열해요, 지금. 아이디어 어떻게 돼요? 지금 쌀서 놓은 근처 아 이거 위스킹이였나? 아 와이즈킴이요 오우 네 선배 지금 누구 따라잡고 있는거에요? 음 거기 현장 갔어요 지금 주가 지금 따라가다가 아 주도 지금 여기 있는거구나 다른 애로 좀 찍을까요? 편으로 갈게요 1점 더 못 얻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서큰스 짱해서 지금 오우 잘 쓴다 스킬 주가벌 죽어가지고 태울이 다 잃었네요 아 진짜요? 네 지금 헬프 가져간 애가 이겼어요 어 그래서 지금 1등이 바뀌었구나 태국 있어요? 네네 응 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, 매니저님이신가? 네네, 저요. 아, 아아. 네네. 조술사하고 서커스장을 주로 많이 왔네. 오, 서커스. 네. 와, 여기 진짜 불타는데요? 네. 찍고 있어요? 네네. 날리지 않네요. 아니, 그냥 서커스 통에 다 먹은 것 같아요. 어, 누구! 얼음비는 얻었구나. 네. 빛나. 오, 도망간다. 뜰 불 쓰고 도망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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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발하는 티킬리 이름이 뭐죠? 그 터질 폭이요? 네, 터질 폭 한번 볼 수 있을 텐데. 뜰 불 쓰고 도망간다, 그냥. 흠. 아, 그 뜰 불 쓰고 하들에서 막 때리는데. 하늘이 강력한, 강력다. 도망간다. 공격을 하는게 아니고, 뜰 불 쓰고 하들에서 막 때리는데. 하늘이 강력하네. 하늘이 강력하다고 생각보다. 왜 그래. 다들 뜰 불 쓰고 날아다네. , 흠. 흠. 안. 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잘 싸우지 그냥 왜요? 아 어 한 명 있네요 주 라는 분이 계속 오 한 명 더 있어요 네 오 한 명 더 있어요 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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